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도 꽁꽁 얼려버리는 이 한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파란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머다닥쳐서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한랭 전선과 함께 물결처럼 전해진다고 해서 한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먼저 겨울이 추워지는 원인을 잠시 살펴보면 지구의 대기는 이와 같이 열적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 대순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북위 60도 부근에서는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 두 다른 공기가 충돌하는 구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온도 차이의 상층의 강풍대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한대 전선 제트 또는 극제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태양고도각이 낮아지는 겨울이 되면 평균 온도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극제트 자체가 평소보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겨울철에 한반도가 추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제트는 서에서 동쪽으로 뱀의 움직임처럼 구불구불 사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 극제트가 내려와 있는 와중에서도 이와 같이 밑으로 공유를 형성시키는 구간에 강한 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년보다 강한 한파가 나타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먼저 북극 빙하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북극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얼음이 얼어있는데 흔히 빙하라고 불리우게 되죠. 이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한파와 관련이 있는 곳은 이 카라바렌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림은 2016년 11월에 현재 빙하 면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하얀색 부분이 현재 빙하 그리고 분홍색 선이 평년의 빙하 면적입니다. 특히 이 카라바렌츠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평년보다 빙하 면적이 매우 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평소보다 높은 열과 함께 많은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북극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위도와 극지방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이 극제트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약해진 곳으로는 북쪽의 찬 공기가 따라 중위도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북극 진동이란 지수를 가지고 강약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북극 진동이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고위도 일정 영역 상공을 돌고 있는 바람의 강도 또는 이 제트규류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극 진동지수가 양해값을 가지면 또는 제트규류가 강해지면 찬 공기가 고위도의 지방에 국한되면서 중위도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가져다 주고요. 반대로 음해값을 가지면 또는 제트규류가 약해지면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중위도 지방의 추운 겨울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팽이를 예로 들어보자면 팽이의 속도가 빠를 때는 중심을 잡고 똑바로 돌지만 속도가 느려지면 이와 같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쓰러지듯 말듯 돌아가죠. 제트규류도 마찬가지로 회전 속도가 빠르면 북극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가둬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제트가 느려지면 그 축이 흔들려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부분부문 내려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위도가 한파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북미, 동유럽, 동아시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한파가 강하게 찾아온다 라고 하시면 이 국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미의 한파나 휴교령, 동유럽의 동사자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거의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형적인 원인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카라바렌치의 바로 남쪽에는 저와 같이 우랄산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공기는 강제적으로 산을 타고 상승한 후 다시 하강유형성이 되면서 기층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지역 5km 부근으로는 능이 형성이 됩니다. 이후 동쪽으로 가면서 골과 능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와 같이 해양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로 인해서 능이 발달을 하고요. 시베리아와 같은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존재하면서 기층이 낮아지는 고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기 중층의 파동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북미, 동유럽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갈 수 있는 북풍류의 바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추위는 이 시베리아의 강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년보다 시베리아 부근의 찬 공기가 강해지는 원인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에 많은 수증기가 방출이 되고요. 그 방출된 수증기가 시베리아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눈은 태양열 반사도 즉 알베도를 높아지게 합니다. 태양열을 다 반사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온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쭉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의 찬 공기를 꾹꾹 눌러서 다져주게 되죠. 키가 작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계속 강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강화된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북서풍이 불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파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와 경보를 발표를 합니다. 먼저 한파주의보는 첫 번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서 3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입니다.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죠. 또한 세 번째로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만족이 돼도 한파주의보가 발표가 되죠.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가 형성이 되고요.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또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저온현상에 의해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이 중에 하나로 더권이 만족을 하게 되면 한파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한파특보가 발표되었을 때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극지방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북극의 얼음 면적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Z가 약해지게 되면서 평소보다 강한 한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들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영하 19도에서 20도씨로 유지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모자, 기막에 목도리 등을 잘 착용을 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감사합니다.